자 우리 기준님 우리 대준님하고 한 집안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마 한 집안에 살고만 있어요 한 궁 안에서의 각방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한 집에 있는데 두 부부가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생활하고 움직이는 걸로 보이셔 각방 쓰세요 꽤 됐어요 그리고 우리 대준님이 한 5, 6년 정도부터 마음을 못 잡고 뭐가 이렇게 허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빠가 돈을 집에 안 갖다 주는 건 아닌데 계속 밖으로 이렇게 돌고 나랑 별로 대화도 없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다 그러셔 근데 우리 엄마를 느끼면 되게 씁쓸해 뭐가 그런다고 이 대준님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안달 복달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준님이 그런다고 해서 완전 무시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 한구석에 씁쓸하게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걸로 보이셔 우리 여기 시댁 쪽으로 돌아가신 분 누구세요 최근에 최근에는 들어가신 분 3년 안에는 없어요 돌아가신 분이 양쪽 집 다 없으셔 저희는 저기 저희 저희 이모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밖으로 밖으로 돌고 있는 게 대체 근데 두 집에 두 분만 계시죠 자손들이 있다 해도 한 집에 자식이 내 품 안에 없어야 돼요 우리 기준님은 그죠 그리고 우리 기준님은 내 남편하고도 살고 있지만 내 게 없어야 돼요 그런다고 이 남편분이 밖으로 밖으로 바람이 나서 돌고 있는 걸로는 안 보여 여자가 있어 그런 건 안 보여 근데 역마살도 아니에요 갑자기 역마살이 생겨가지고 막 떠돈다가 이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 우리 기준님이 속이 타 이유라도 알면 나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라도 해주면 내가 뭐라고라도 하겠는데 지금 우리 엄마는 뭐 자손들이 궁금해요 이런 것보다 그냥 이 아빠가 왜 이러는지만 알고 싶어 대답 그거만 궁금하지 그냥 이유라도 알면 내가 이렇게 지금처럼 살아도 별 문제는 없다 그러셔 전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살 바에 헤어지자고 그러는데 근데 이 아빠가 지금 헤어질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다고 뭔가 문제가 두 부부 사이에 어떤 딱 계기가 있어가지고 너 뭐 때문에 내가 너한테 화가 났어 이게 아니야 그러지도 않아요 두 부부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크게 싸움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우리 기준님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아빠가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 그러셔 그래서 산소 건드린 거 있으세요? 조상 묘를 팠다든지 이장을 했다든지 아버지는 한 4년 전에 이장했거든요 국가유공자 그 자리로 옮긴다고 굉장히 오래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이장을 해가지고 산탈이 났어 그 후서부터 그러는 건지 그 후서부터 그러는 건지 어쩜 만지 산탈 났어요 엄마 아버지 묘소 건드리면서 그 산탈로 인해가지고 우리 대주님이 자기도 모르게 떠돌아다녀야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엄마랑 옆에 같이 있는 게 싫어 그런데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 왜? 내 인생에 그런 오점을 남기고 싶어 하진 않으셔 우리 대주님 성격이 그런다고 되게 이렇게 바르신 분이에요 고지식하시고 고든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내 오점은 안 남기고 싶어서 이혼은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산탈로 인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마음에 변화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더 막 흔들어 놓는다고 그러죠 그런다고 우리가 이장을 하면서 뭔가 나를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로도 안 보이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무당집을 안 다닌 것도 아닌 걸로 보여 그런다고 막 즐겨 찾아서 내가 맹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당집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을 텐데도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금전이 없대 그러다 보니 금전이 없어서 내가 뭘 해주고 싶어도 못했고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못했고 그게 더 속이 타고 더 답답해 그래서 그런다고 우리 대준님하고 앉아서 대화를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우리 대준님이 피하는 형국이야 이렇게 산타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런다고 금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한 형국이네 우리 기준님 뭔가를 해서라도 풀어서라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신랑하고 다시 관계가 좋아지면 좋을 텐데 그런다고 우리 기준님이 지금 뭐 일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안 보이세요 그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생활을 하시는 걸로 보이셔 그러다 보니 내가 여유가 전혀 없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닥 없대요 아이구야 간다고 내가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자니 그 자식들도 그닥 그렇게 뭐 여유가 있어 갖고 나를 도와줄 정도의 여유는 아니다 그러셔 근데 우리 아빠는 이혼할 마음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? 응 아 우리 엄마는 지금 그렇잖아 이렇게 사니 최대한 내가 혼자 속 편하게 살지 그러지 속 편하게 진짜 친구처럼 지내고 그런 남자를 만났었는데 어떻게 돼서 그냥 싸우고 헤어졌거든요 요새 근데 우리 엄마도 어떤 옆에 누가 와 갖고 있어도 오래 못 버텨요 왜 내가 있잖아 엄마도 되게 바른 사람이다 보니 내가 저 그 이상의 선을 못 넘어요 남자 여자가 만났으면 그 선이 있잖아요 그거를 엄마가 못 넘어가요 왜 여기 아직 신랑이 있다라는 그 고지식한 바른 성격 때문에 못 넘어가셔 그러다 보니 어떤 누가 와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서라도 뭐 조금씩 조금씩 금전을 마련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산타리라도 잡으셔야 그래도 남편분의 마음이라도 좀 돌아오셔 근데 이 아빠도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같이 막 이렇게 어떻게 해보자고 이제 어쩌다가 기분좋으면 얘기하잖아 또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막 이래요 계속 되게 성격이 되게 마음이 되게 넓으신 분인데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쫌새 같은 짓을 하셔 그리고 되게 사소한 걸로 트집을 잡는 게 우리 대주님이야 정말 큰 거 일이 막 터져가지고 엄마가 막 어떡하냐 발 동동 구를 때는 되게 쉽게 넘어가시는 분이셔 근데 되게 이 아빠랑 엄마가 정말 앉아서 진지하게 맥주 한 잔이라도 놓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안 돼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지 아주 답답해서 미치겠네 아 힘들어 근데 이 아빠도 그게 이해가 안 돼 본인도 왜 이러는지 몰라 그래서 엄마가 싫으면 본인도 그렇게 나가서 그걸 할 텐데 그러지도 않으시거든 바람 피는 건 없는 거잖아요 네 바람 안 피세요 옆에 여자가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엄마 옆에 남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지 아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 아주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 나가서 좀 풀고 싶구먼 근데 엄마가 있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선 이상은 안 넘어가고 싶잖아 그래서 그 이상의 관계가 발전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풀어주셔서라도 아빠 마음을 조금 돌리셔야 돼요 본인도 모르게 그래요 본인도 모르게 가끔씩 엄마한테 버럭 버럭 하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엄마가 왜 저러지 평상시에 내가 알던 신랑이 아니야 딴 사람을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으실 거야 그러니 답이 하나야 엄마 내가 돈이 없다고 해도 이거는 어떻게든 금전 마련하셔서 푸셔야 두 부부 사이에 이건 이유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굿이 굿 하는 거예요? 네 굿은 이제 뭐 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엄마가 궁금한 게 없고 답답한 게 없대 이것만 해결이 된다 그러시면 아니 근데 제가 좀 저한테 이제 다가왔던 저기 남자가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그냥 운동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어느날 이제 제 생일날 싸우고 헤어졌거든요 그러고서는 연락이 안 돼요 자기 집 나왔다 그러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더라고요 끊어진 거예요 엄마 안 되는 인연을 연연하지 마세요 근데 엄마가 엄마 마음을 좀 많이 알아주는 남자여서 이렇게 좀 쉽게 정리가 안 될 뿐이야 지금 내 힘든 상황을 많이 이해해주고 토닥토닥이 많았다 보니 남편한테서 없는 게 나오니 그게 엄마가 혹하신 거잖아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야 내 거 아닌 거는 그지? 괜히 해서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는 말자고요 아셨죠? 그래서 남편분 엄마가 남편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내 마음속에서 왼수로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푸셔서 좋은 쪽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? 네